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의 새 대통령이 전 정부에 대해 형사범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두 명의 북한 어민을 돌려보낸 사건에 대한 보도로 이 케이스는 이제 한국 국내 정치를 넘어 국제적인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본부가 있는 비영리단체 Human Rights Watch는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절차 없이 송환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8번째 청문회에서 의회 조사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187분을 폭동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경호팀은 당시 자신들이 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낙태 금지를 하기 위해 쓴 것과 같은 무기로 총기 규제한 서명을 앞두고 있는 개빈 뉴스엄 캘리포니아 주지사 2024년 민주당 대선 출마 가능성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원유값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은 그로 인한 개솔린값 변화인데 현재로는 몇 개월 사이에 또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보입니다. 온라인에서의 가짜 리뷰가 소비자에게 물건값을 더 내게 만든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오늘 아침 발표됐습니다. 세계적인 폭염이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점점 더 극단적이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제가 지금 헤드라인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직전부터 미국 방송은 어제 있었던 의사당 폭동사건 여덟 번째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 자료 또 오디오 등을 통한 어제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행정부가 바뀌고 나서 전 행정부 특히 이제 모든 칼날은 대통령에게 가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의사당 폭동사건이라는 것을 조사함으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형사 범죄 혐의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의회 조사단 9명 가운데 7명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절차야 어떻게 됐건 공화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5명 5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절차야 어떻게 됐건 어차피 이 미국의 하원 의사당 조사위원회도 정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조사지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연방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혐의가 있는가 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한국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지율은 지지부진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지금 최근에 핫한 이슈가 북한 어민을 2명을 이제 불법 송환이냐 그냥 송환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는 것보다는 역시 유엔이라든가 국제인권단체에서 보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법의 기준에 따른 정확도를 얘기를 합니다. 국제법과 한국법 국제법이 왜 소용이 되느냐 남북한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 한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유엔에 각기 다른 국가로 가입돼 있고 세계적인 국제법을 지키는 국가 뭐 북한도 국가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의 정서와 한국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한국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송환할 때 이게 벌써 몇 주일 전부터 유엔이라든가 인권단체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먼저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전해드리겠는데 뉴욕타임스는 인권단체나 유엔과는 달리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로 이것을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국에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시민권자이든지 영주권자이든지 아니면 방문을 하셨던 분인지 전부 한국 국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국가의 운명도 걸려있는 세계에서도 점점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이 생소하시다면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북한의 지금 이제 어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는 북한의 어민 두 명이 사흘 동안 그 당시에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무슨 해경이라든가 이런 주체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사람들이 북한과 한국 정부의 발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과 남한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붙잡혔는데 붙잡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사람들이 작은 배에 타고 왔는데 선장을 포함을 해서 16명을 도끼 등으로 그런데 나중에 최근에 나온 자료 보니까 1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6명을 살해를 했다. 본인들은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고 그러나 이제 그 남한으로 탈북자로서 귀순하고 싶다 하는 그 자술서를 잡힐 자술서를 썼답니다. 이것은 당시에 통일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너무 흉악무도한 살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 풀어둘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한국 법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게 한다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북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풀려날 수가 있다. 그럼 길거리에 흉악무도한 살인자들을 걸어다니다록 두면서 한국 정부의 또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모든 비용이라든가 하는 것을 해야지 되는가 해서 돌려보냈다 하는 것이 당시에 그 한국 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순 의사도 불분명하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귀순 의사는 분명히 자술서로 썼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국방부에서 그럼 여기 북한까지 인도를 해라 판문점 그쪽 그리고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라잖아요. 미국이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할 수 없다. say no 거부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 두 사람을 북한 측에 넘겨주지 못하고 한국에서 이제 뭐 경찰 특수경찰 이런 형태로 몇 명 여덟 명인가를 기동대 비슷하게 해서 뭐 호송 차량 두 대와 함께 해서 보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된 것이 거기에 대한 당시에 사진을 10장을 공개를 했고 이제 새로운 통일부가 바뀐 겁니다. 당시에 통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뀌어서 사진 10장과 비디오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 비디오는 누군가 동행을 했었던 일반인은 아니고 동행을 했었던 관계자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보니까 당시에 귀순 의사도 불분명하다 했던 것은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특히 이제 한 사람은 완전히 발버둥 치고 해서 권장한 사람들이 밀어서 북한 쪽으로 돕고 당시에 이제 뭐 손도 묶여 있었고 눈도 가려 있었고 가지 않으려고 이제 그 벽을 치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공개된 뒤에 국제사회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제인권위원회나 유엔 담당자는 그 사법 처리 과정이 없었다. 보통 이런 케이스에 적어도 30일 정도는 조사를 해야지 되고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한국에 아주 자세한 이런 관련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스파이로 한국에 넘어온 사람까지도 전부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서 실제로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형량을 마친 사람도 있고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주일 미만 한 사흘 정도에 모든 것을 처리를 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그리고 당시에는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 청소를 하고 현장의 증거를 예를 들어 없애버렸다.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남한 방문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 잘 보이려고 그랬다. 결국 한국에서 보수 변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고소를 한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된다. 권력 남용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하고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니 통일부가 왜 그때의 통일부와 지금 통일부가 다른데 왜 이것을 그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는가. 국민의힘도 왜 그 당시에는 통일부나 여러 관계 당국의 발표를 그렇다고 믿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일부도 장관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아래 실무자 팀이 어떠한 야당의 요구를 들어줬겠는가. 그것은 되지도 않았던 일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항의를 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살인자라는 루머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루머까지 돕니다. 이것은 이제 루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국제사회에서 점점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까지 또 요구도 하면서 지금 그 조사와 수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일입니다. 발생했었던 일이고 뉴욕타임스가 이런 것에 상당 부분도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오늘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하면 한국의 새 대통령이 전 정부에 대해서 형사범죄 수사를 촉구한다. 사진 공개 이후인데 이것은 반인도적인 범죄다 하는 것이 현 행정부의 주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한이 탈북 의사를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왜냐하면 아주 자세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북한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이제 인도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판문점에서 그 경우에도 마지막에 그 선에서 그 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잠깐 넘나들었던 그 선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또 물어본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느냐 해서 그때에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고 해서 데려다주려고 갔는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다시 또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핵심은 뉴욕타임스의 보도인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어민들이 살인자이건 아니건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분명하고 이미 이제 처형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처럼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면 그 케이스와 또 하나는 어쨌든 자술서까지 썼으니까 남한에 귀순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더 큰 반역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면서 보냈다는 것은 이건 인권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사법적인 법정에 세워진 적도 없고 그 모든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많은 케이스를 문재인 전 정부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가면 그 과거가 재현되는 거다. 한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이 이 같은 수사 조사를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감옥살이를 했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사받던 도중에 자살을 했고 이러한 과거의 아주 뿌리 깊은 나쁜 재현 여기에 대해서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것 역시 새로운 행정부의 또 다른 정치 행위라고 규정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너무 나빠서 지금의 그 지지율이 33% 정도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퇴임할 때의 지지율보다도 낮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보좌진들이 이미 수사받기 시작하고 또 다른 한국의 공무원이 북한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이 케이스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국정원장 두 명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내려졌고 지금 뭐 그리고 나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현 대통령은 정치적인 시각이 검찰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정치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칼날을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지고 가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정치 도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떠날 때의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기의 지지율보다도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주 작은 지지율 차이로 이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청와대라든가 또 내각을 구성할 때의 사람 인선에 있어서의 여러 스캔들과 문제 또 와이프의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들 해서 임기 시작하고 나서 이 이슈 말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었던 것과 반대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은 유지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부동산 세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슨 기업 세금까지 전부 세금이란 세금은 다 줄여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지우기라고 뉴욕타임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국내적인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한국은 지금 초당적인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경제 이슈에서도 북한과의 어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도 그리고 한국이 좀 덜 분열돼야지 미국과의 동맹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하면서 그런데 국내 통합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자대학교의 국제정치학과 교수의 말을 이번에는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었을 때 그 사람이 월북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결론 지었던 이대준 씨 케이스도 또 한 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아래 통일부가 입장을 바꿨던 것처럼 이번에 해양수산부도 또 지난달 입장을 바꿔서 이대준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를 월북자로 묘사를 해서 왜냐하면 북한이 그 사람의 시신을 태워버렸다는 것에 한국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났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싶으니까 그랬다는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합니다. 해서 2019년도 북한 어민으로 다시 돌아가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사람을 탈북자로도 보지 않았고 난민으로도 보지 않았으며 그가 무도한 범죄자로 봤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의 보좌진이었던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도 이 점은 지적을 합니다. 두 남자는 한국법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모두 한국 사람으로 취급을 해야지 되고 대우를 처우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법이라는 게 피해자의 권리도 보호를 하지만 가해자의 권리도 보호를 하고 보장을 하고 심지어 미란다 법 같은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도 자신이 한 행위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 된다는 것인데 이 모든 기회를 전부 빠뜨렸다는 거죠.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이 해야지 되는 건데 이 법원으로 아예 이 일을 보내지도 않았고 결국은 두 남자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한 남자는 아예 운명을 포기한 것처럼 했고 또 다른 남자는 머리에 벽을 부딪히면서 안 가려고 가면 처형이 분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보냈다. 역겨운 인권 위반이다. 이 얘기는 피일로버슨이라는 인권감시단체 아시아 부국장이 한 얘기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그 당시에는 정부 결정을 방어했고 지금은 이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번복을 하고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지난주보다 더 됐는데 지난주라고 썼네요. 정보국을 이제 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노 코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요. 이런 것을 쭉 지적을 하면서 뉴욕타임스가 그 말은 안 했네요.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는 게 법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고 또 다른 미국 매체에서는 또 이런 지적들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탈북자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면 굉장히 말렸었다. 그 사람들 탈북했는데 돌아가면 너무 처형이다 하면서 그랬다는 것들도 지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Human Rights Watch라는 비영리기구에서 뭐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송환되면 고문, 강제고역, 처형 등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송환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규정을 한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정당한 절차 없이 송환시킨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였다. 물론 한국에서는 정서적으로 살인자의 인권도 보호해야지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국제법이나 한국법은 그렇다는 얘기고 아직까지 한 번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 이 같은 한국법을 지키지 않은 케이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송환시 박해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고문, 부당한 처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해당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협약의 당사국이다. 유엔협약,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휴먼 라이트 월치에서는 검찰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조사해야지 된다. 고위공직자 등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들도 정당하게 조사받아야지 되고 또 두 사람의 이름과 신상을 포함해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는 북한의 이 두 사람이 북송 이후에 어떻게 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밝힐 것을 북한 측에 요구도 해야지 된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이 원치 않는 송환,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도 또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된다.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한국 안에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싸움으로도 보이지만 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라는 게 가장 냉정한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물론 분단의 특수성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뭐가 있어서 내린 예를 들어서 그런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거기에 많이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국제공통적인 법 이런 것에 무게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는 좋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과거의 통일부와 과거의 해수부 현재의 통일부와 현재의 해수부가 내린 결정이 다르니까 대통령은 바뀌고 그 사람들의 실무진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있는데 수사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독립적인 수사기구에서 잠시 뒤에는 미국에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공화당은 뭐 누구누구누구누구 보이는데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반이 홀쩍 지나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나 대선에 출마합니다.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캠페인 시작되잖아요. 그 모드로 돌아가게 되는데 누가 민주당에서는 나올 것인가 하는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뉴스 전해드리느라고 바이든 대통령 지금 코비드 나인틴 어떤가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도 이제 대통령 주치의가 얘기하는데 대통령 지금 뭐 상태 좋아지고 있다. 코비드 나인틴에 대해서 화요일에 검사 받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렇지만 3월 30일에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79세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당연히 이제 치료약 복용을 하고 있고요. 팍스로비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도 줌으로 이용을 하고요. 지금 트윗에 다 나와있네요. 마스크 끼고 전화로 스태프와 통화를 하고 업무 지시 내지는 보고를 받거나 줌 미팅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즘에 정말 코비드 나인틴 한창입니다. 어제 여름으로서는 마지막 의사당 청문회입니다. 187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폭동사건이 났을 때 무엇을 했는가. 우선 사진사 백악관 전속 사진사가 있잖아요. 전속 사진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2시간 얼마큼이죠. 1시 25분부터 동부 시간으로요. 5시까지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나이닝룸에 있었거든요. 그때 사진을 찍는 것이 불가능했다. 나 사진 찍어야지 된다. 왜냐하면 백악관의 사진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그 중요한 폭동사건이 있는 그 당시에 사진을 찍고 싶어서 그랬더니 say no no photograph 하고 거부를 당했다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은 그 나이닝룸에서 박스티비로를 보고 있었답니다. 폭도들이 생중계해서 저도 그 당시에 오후에 방송 끝났었는데 여러분들께 시간시간대마다 생방송으로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다 보고 있으면서도 go home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서 의사당 경찰들은 원래 방문객들 안내하고 이런 것에 능한 사람이지 폭도들을 진압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방위군을 파병하라든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거고요. 특히 이제 그날의 187분 동안 어제 증인들이 나와서도 얘기하고 비디오 증언도 있고 했는데 가족이 가족 가운데서도 이반카 트럼프는 딸이기도 하지만 백악관 선임자문인가요? 그 당시에 포지셔닝이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권했어도. 가족이 권해도. 자문들이 권해도. 자문들은 일부 자문들 이렇게 나뉘기는 하는데 권했어도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 어제 이제 백악관 부대변인이었던 세라 매튜스 그리고 매튜 파팅을 전 국가안보부보좌관도 두 사람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열심히 보좌하다가 1월 6일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누구보다도 빨리 사임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자문도 어제 쭉 이렇게 증언들을 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저쪽으로 가서 죽을 때까지 싸워. 나도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15분 뒤에 의사당이 공격당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제 보니까 2020년도에 스티브 배넌이라는 수석전략가 지금 이제 의회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소환장 보냈더니 소환장을 무시해서 의회 모독죄 두 가지 혐의와 경범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시작됐죠. 스티브 버논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는데 2020년이면 선거 치러진 해잖아요. 그때 만약에 선거 그 당일에 트럼프가 이기지 못하면 그게 이제 선거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할 거야.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그러니까 계획됐었다는 거죠.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그런 얘기. 그래서 그는 본인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손에 무기를 쥐고 미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을 망가뜨리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사위원회의 결론들은.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제일 와닿았던 것이 부통령의 경호원들이 있죠. 의사당의 그 당시에 의사당 경관들도 있었고 몇백 명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워싱턴 DC의 경찰들이 나중에 갔지만 방위군은 나중에 나중에서야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됐고 대통령이 승인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통령의 요청으로 나중에 가게 됐는데 부통령의 비밀 경호원들이 그 폭도들이 대통령이 또 2시 몇 분이죠. 2시 24분에 대통령이 거기다가 대고 트윗을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필요한 일을 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하라고 해야지 되는데 대통령이야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 선포하려고 하다가 폭도가 들이닥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황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뒤늦게 고 홈. 그렇지만 당신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야. 당신들을 이해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다 돌아간 뒤에 마이크 펜스가 바이든을 대통령이라고 인준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폭도들이 5피트 10피트 거기까지 왔답니다. 그럴 때 부통령의 경호팀들이 너무 겁이 나서 아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의사당 안에 갇히고 말겠구나. 도망도 못 치겠구나. 그리고 우리들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5피트 10피트 사이에 그 폭도들 성난 군중들과 폭도들과 부통령 사이의 거리가 5피트 10피트인데 그 사이에는 경관들 6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비밀경호원들이 막 그 라디오 그 시스템 막 나온 거 보니까 너무 혼잡하게 우리 너무 위험해. 2, 3분 안에 뭔가 처리가 안 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계속 경관들이 막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벌 수 있는 시간이 2, 3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죽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호원들 가운데 일부는 막 전화 가족들에게 전화 걸어서 급파이 급파이라는 그 정도로 심각했었다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너무 겁나 있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사건이 끝난 뒤에 이래저래 자살한 사람도 있고 해서 9명이 숨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폭동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900명인데 비밀 또 경호팀에서 또 다른 경호팀도 대통령 경호팀, 부통령 경호팀 있는데 대통령 경호팀에 누군가가 리무진해서 대통령이 의사당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다가 대통령과 팔 잡고 대통령은 핸들 잡으려고 하고 자동차 했었다는 거기에 관련된 그날과 그 전날의 텍스트 메시지가 싹 사라져버렸잖아요. 사라져버린 거 딱 한 개만 남겨두고 사라져버린 이런 것들도 어제 굉장히 강조가 됐고요. 결국은 여름에 청문회는 마감됐지만 수사는 이어진다고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날의 책임을 물어서 형사기소를 하도록 법무부에 제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대한 증거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담 켄징을 공화당 조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통령은 집으로 가라는 말을 안 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리스 제니 공화당 이 의원은 50대 60대 70대의 남자들이 행정특권 뒤에 숨어 있다. 예를 들어 백악관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의 보좌관은 나와서 여성 케이시 모였죠 허친스는 나와서 했는데 그런 50대 60대 70대의 남자들이 스티브 벤슨도 나는 배넌도 나는 특권이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다 뒤에 숨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준 증인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 증인들은 트럼프 측으로부터 공격당할 것을 알면서도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고 어떠한 사상 철학 아니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수도 있고요. 그랬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반 정도는 이런저런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도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상당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적어도 30% 30% 이상은 지지한다 하는 게 지금 공화당의 그림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 길어졌네요. 다음 이 뉴스는 다음에 전해드리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5일 값쯤 말씀드릴까요. 오늘 뭐 어제 보니까 배럴당 96달러 35센트. 6월 초 이후에 20%가 내려가서 그때 막 120달러 그랬었잖아요. 지금 다시 100달러 아래로 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자율 인상도 있고 또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지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여서 돈이 조금 덜 풀리게 하니까 아 그러면 투자도 줄어들겠네. 투자가 줄어들면 5일 수요도 줄어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인도 같은 국가는 지금 다른 나라와 달리 굉장히 5일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 침체 들어갔고 유럽만 하더라도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높은 이자율을 지금 적용을 시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미 경기 침체일지도 모른다고 하고 다음 주에 국내 총생산 지표가 나올 텐데 실제 중국 경제도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세계적인 무슨 다국적인 5일 회사라든가 아니면 중동의 엑소모빌 같은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에 대한 생산 투자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어차피 생산은 될 만큼 되는데 수요가 부족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래서 이제 오일값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달에 원유값 9% 줄어들었고 주식시장은 좋았죠. S&P 500도 한 5% 정도는 올랐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개솔린 값은 어떻게 될 건데 하는 것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금 안도했죠. 전체적인 전국 평균값도 5달러 정도 되고 5달러보다 낮은 곳도 많고 하니까 보장이 안 된답니다. 다시 어떻게 될지 더군다나 이제 몇 개월 뒤에 중간선거 있을 때 그때쯤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전국 평균이 6월 중순 이후에 갤런당 거의 60센트가 내려갔습니다. 지금 핫한 시즌인데도 내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라이프스타일도 조금 바꾸고 가능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두 번 마켓 갈 것 한 번만 가고 이런 형태로 그러나 왜 그럼 비싸질지도 모른다는 것은 와일드 카드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허리케인 시즌이 오잖아요. 걸프만 이쪽에 무슨 오일 생산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그곳에 더군다나 허리케인도 지금 폭염처럼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막 휘몰아치면 이게 또 거기서 생산이 중단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기후변화도 비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밖의 수요는 미국은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도 같은 데는 강하고 중국도 지금은 아니지만 뭐 커밍백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알기라도 하면 좀 낫잖아요. 오일값이 지금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활인으로서 오일값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전해드렸고요. 아마존에서 물건 안 사는 분들보다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짜 리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이상한 게요. 아마존에서 많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면 사는 사람일수록 가짜 리뷰에 속는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는 사람들은요. 아주 정말 꼼꼼히 보고 이거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렇게 보고 하는데 많이 사고 익숙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고 나의 판단이 맞아 하면서 리뷰 좋고 스타 점이 이제 5가 마이너스인데 거의가 4 and a half잖아요. 웬만한 거 처음 나온 게 아니면 그런 경우면 그거에 너무 과신을 해서 그렇게 해서 물건값을 12% 결국은 더 드린다. 오늘 아침에 전국 경제연구소가 발표를 했는데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민간 비영리기고요. 아주 중요한 경제 이슈를 조사를 하는 그렇게 된다는 건데 온라인 마켓이 아주 활성화되면서 바이어 셀러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존도 사실은 좀 단속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데가 사람들에게 돈 주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리뷰하는 거 쓰도록 한다든가 이런 거 막아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그 많은 도둑을 한두 사람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메일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받지 않으세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거 리뷰 좀 하는 사람을 원한다든가 하는 광고 메일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2020년도 코비드 당시에 할러데이 쇼핑 시즌 동안 42%의 아마존 리뷰가 가짜랍니다. 리뷰 다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 보시는 건 좋은데 보면서 이거 가짠데 진짜인데 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물건 사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아침에 전국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영국에서 만 명으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게 해서 쇼핑을 해서 이제 쇼퍼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청소기라든가 아니면 헤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건을 사게 하면서 쭉 그 패턴을 조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리뷰와 또 스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오버페이를 12% 평균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값이 다릅니다. 이건 꼭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베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이 새 물건입니다. 중고가 아니고. 그런데도 어디선 37불에 파는데 어디선 78달러에 팔고 거기에 보면 막 스타라든가 리뷰가 많이 달려있고 하죠. 그래서 이게 더 자주 아마존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속는다 영향을 받는다 하니까 너무 걱정이 아니 이게 아이러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탐구하잖아요. 탐구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탐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문제 해결로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여기까지 연구가 나오고 하면 이 가짜 리뷰와 가짜 별 스타 주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커머셜 나갈 때 하나 지금 뭘 찾다가요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항상 방송이 원하는 대로 완전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아쉬움을 남기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터키와 유엔이 중재를 해서 터키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한동안은 터키로 부를 것 같습니다. 트리키에라고 터키가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바꿔달라고 할 땐 다 그 국가의 목적은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들이 이제 그쪽이 이제 흑해 터키항도 통과해야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재를 해서 유엔도 중재하고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 생산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항구에 묶여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러시아가 거기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이것이 이제 떠날 수 있도록 오늘 서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확인을 못했네요. 오늘 터키에서 하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빈 유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기 불법 총기 판매를 단속하는 것을 12월 달에 이거 누군가가 법안으로 만들어야지 돼. 그러면 나는 승인할 거야 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7개월이 지나서 서명을 할 그럴 단계에 와 있는데 뉴욕타임즈가 오늘 어떻게 표현했냐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워낙에도 캘리포니아주가 총기 단속이 강하지만 강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인구 수에 비해서 총격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는 적습니다. 가끔 이제 대량 사고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보면 총기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이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 개빈 유썸 주지사가 텍사스의 주지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파이어 위드 파이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총기 규제 이것을 하는 것에 서명을 한다. 이것을 불법으로 시리얼 넘버가 없는 총기를 팔지도 못하고 제조하지도 못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고소를 해서 성공을 하면 그 사람에게 만 달러겠죠. 만 달러를 보상을 한다. 텍사스에서 낙태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낙태를 하는 사람 낙태하려고 무슨 낙태 실수소에 데려다주는 운전기사 이런 사람 다 고소를 해서 성공하면 만 달러 준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를 공격을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 개빈 유썸 주지사가 나는 뭐 선거에 나갈 거예요 아니라고는 하는데 시동을 걸고 있다고들 보는 겁니다. 민주당에는 지금 스타가 없잖아요. 뭐 공화당은 이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이긴 것도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이겼잖아요. 한 주정부 조사에서 정부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한 주에서 이겼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그게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텍사스는 그런데 이것을 텍사스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또 찬반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텍사스는 여성들에게 해가 되는 식으로 돈을 현상금을 지급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불법총으로 인해서 거리에서 총 맞아 숨지는 사람을 없게 하려고 그런다. 누가 총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불법총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선 출마 민주당에 영웅이 없다. 그런데 개빈 유썸이 시동을 걸고 있다 하는 얘기들을 정치 전문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죠. 3초 남았습니까. 더위가 28개 주에서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강예진이었습니다.